문성호입니다 사장 두번째 실습시간인데요 이번 실습시간에서 저희가 살펴볼 것은 정수와 실수에서는 타원곡성 곱셈이 저희가 눈으로 따라갈 수 있는게 있는데 이 유한체라는 이런 녀석에서는 왜 따라갈 수 있는게 없고 오히려 유한체 그래프라고 보여줬던게 이렇게 점으로 되어있는가를 한번 유한체에서 일어나는 타원곡성 곱셈과 관련된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 사이트에 가서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사이트 주소가 뜰텐데요 그걸 한번 살펴보시고 아래 설명란에도 있으니까 거기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타원곡선 스킬라 곱셈을 할 수 있는 그런 웹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저희가 여기서 해야 되는건요 비트코인에서 사용되는 SACP250UK1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크게 신경은 안쓰셔도 되고요 이거를 이제 0으로 만들고 이게 y제곱은 x3제곱 빼기 7 플러스 7이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을 플러스 7로 만들면 이렇게 일단 저희가 원하는 SACP250UK1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유한체라는 것은 특정 유한체에서 일어나는 타원곡선 곱셈 아니면 타원곡선 암호학이라는 것은 제가 소수를 하나 정해요 그리고 그 소수에 따라서 곡선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제가 일단은 이것을 가장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소수인 일단 3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아 2로 해도 되겠군요 일단 3으로 만들어 놓으면 일단 아무것도 안보인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데 여기서 이제 P나 Q를 하면 사실 곱셈이 되는데 곱셈을 하기 앞서가지고 일단은 보고 믿을 수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 제가 안드레아스도 이걸 보여주는데 하나씩 소수를 올려보겠습니다 자 소수가 3일 때는 이렇게 커브가 보이는 게 없죠 그 다음에 소수가 5가 되니까 뭐가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하네요 7을 해보면 아 여기서도 아직 뭐가 보이는데 이게 충분치 않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11이 소수겠죠 11을 하니까 뭔가 윤곽이 드러나는데 그럼 저희가 한번 13을 해볼까요 어 13도 아직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이번에는 17 어 17을 하니까 뭔가 타원곡선 알고리즘과 비슷한 모양이 나온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17의 그 다음 소수인 23을 가볼까요 23을 가니까 뭔가 타원곡선 비슷한 모양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흐트러졌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계속 올라가서 이제 이번에는 그 다음 소수인 31을 한번 가보도록 29, 31 있는데 31을 일단 가볼게요 어 31을 가도 이게 무엇인지 제가 정확히 알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더 높은 소수들은 예를 들어서 57을 간다면 여기서도 이제 알아볼 수 없는 모습이 되고 여기 아까 나왔던 97 같은 경우를 한다면 진짜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것들이 그래프로 보이지 않고 점으로 보인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으로 제가 더 이상 이 소수를 보지는 못하지만 이 유한체에서는 그 곱셈 그러니까 타원곡선 곱셈이 제가 볼 수 있는 실수나 정수의 세계에서 완전히 동등하게 일어난다고 제가 어떻게 보면 믿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으나 실수 정수와 그리고 유한체에서 수확 연산은 동일하다 그래서 더셈이나 곱셈 같은 연산은 동일하고 그렇기 때문에 타원곡선 곱셈에서 아 타원곡선에서 유한체에서 제가 곱셈을 한다고 해도 연산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동등한 결과값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고 제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종교를 제가 파는 듯한 그런 느낌이 저도 많이 들었는데요 이게 수학이나 아니면 과학은 어느 수준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저희가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을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좀 덜 믿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공식이나 아니면 연산 같은 거 그걸 통해서 이게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는지를 저희가 측정하는 그런 방법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이 되게 대표적인 이 실습이 두 번째 실습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이 힘들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습 이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에 대해서 더 배우고 싶으시다면 차근차근 아래부터 기초부터 쌓아 올라가면 언젠가는 배우는 걸 통해서 기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충분히 보람된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강좌로 한번 돌아가볼까요 마스터링 비트코인 사장 courmother 알겠습니다 organizer laboratory 우리는 건조 사장 tawa 저녁 ği